맙소사 장모같은 열차가 왜 새 데코레이션이 마음에 안드니 어쩌면 껍데기만 먹겠지 알맹는 그대로일지도 모르잖아 니 농담이 웃을만큼 난 순진하지 않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니가 지체할수록 재앙은 더 크 더 크게 번질뿐이지 빨리 움직이는게 죽을거야 변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거든 말이야 쉽지 그나저나 니 말은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거라는 뜻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라고 말해주지 예 예 아 왜이래 렉이 왜이렇게 심해? 누가 뭐말하는거죠? 어? 뭔가 뭔가 이거 그거 달라졌다고 해야하나? 나만 그렇게 느끼나? 요구르트 통인데 이건? 이유통 이유통이 내 몸을 막혀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 저걸 기다리는거를 오! 우와 죽을뻔 저기로 가야될거 같은데 그냥 가도 가질려나? 가보자 아 충분히 가고도 남았네 발이 없는 선반으로 올라타는건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용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다 날 믿어버려 저쪽으로 가야될거 진심이 수박 이번엔 구경 이슬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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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취향이라서. 상관없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여기... 없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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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가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... 없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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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남아있어? 어디지? 남아있나? 어디? 끝난 것 같은데? 여기? 여기 뭐 있나? 아, 근데 몬스터가 나오는구나. 여기 밑에 닿으면 피 쌓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여기 밑에 닿으면 원거리에서 병을 굴술 수 있다고? 어느 벽을 말하는 거지? 어? 이제 뭐 있다고? 병을 죽이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타서 저기로 가야되는 것 같은데 어 저기로 꼭 갈 것 같은데? 내가 이쪽에서 여기로 왔나? 그러면 아 저긴가? 저걸만한 거였구나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왜 너 혼자 가! 저 망한 듯 아니네 우와 몬스터다 아 죽였어 고야야 고야야 애들 잡기 쉽지 고야야 아 죽기있나요? 홈로벌! 피광통킹! 홈로벌! 홈로벌! 으윽! 차가운 아, 잡았다. 오, 뭐야. 왜 거기에 있어. 요걸로 두통. 아, 왜 이렇게 멈춤? 짜증나게. 게임할때 제일 맥빠진게 먼저 암. 어, 이거 내일 해야지. 하고 내일 봤는데 스토리 모르는거. 어, 이거 스토리가 뭐였지? 이러면서 기억 안나는거. 또 이거 게임하다가 멈추는거. 제일 짜증나. BJ가 그래요. 제가 뭐라 해야지. 어, 이거 내일 할게요. 이거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. 이러면서. 시청자들은 엄청 다 잘 기억하고 있는데 BJ만 모르고. 어, 이거 어떻게 해야되더라. 이러면서. 그때가 제일 맥빠진거. 아는 적 막 하다가 이제 들킴. 그게 저의 일상입니다. 내 조작법 아까 잊어버릴거. 이거 깜짝이야. 아아! 그만좀 때려. 그만좀. 어, 왜 안맞아. 아, 왜.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, 세븐. 아, 왜.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, 세븐. ㅋ 흐흐. 포크맨. 오올. 와아. Their 빨리 공격해. 오케이. 왜 방패는 안깨진. 나이스. 아 왜이러는거야 정품유저인데 운이해야됨 게임이 안됩니다 아 뭐조리여 아 저기서 뭐가 나왔네 얼굴을 드러내시오 와 왜이렇게 끊김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왜 Ahí 시점이 이상해요 4.5 저기가나는건가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저거 3을 타야지 그렇지 저쪽으로 갈 수는 없지 아 제발 나 이러다가 하강함 기괴한 인형 역겨운 냄새 끔찍한 비명 그걸 다 합치면 뭐가 나올까 앨리스 자 또 나왔어 자 또 나왔어 어? 무책하게 한 것 같은데 아 뽑이 철'T 아 아 아 아 아직 안 죽음? 죽었대 아 왜이래 이거 진짜 짜증나게 고통받는 건 너뿐만이 아니다 앨리스 도처에 널린 파괴 흔적들을 보고 그 연유를 잘 생각해 본 후 나를 따라온거라 오우 저거 보니까 헤드레인 생각난다 저건 뭐지? 또 나오겠지 몬스터? 안나오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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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변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 앨리스? 글쎄요 가끔 보면 그런 고마운 충고로 해주시는 어른들의 입에도 담배가 곱게 물려있더군요 대신 용기가 널 집어삼키도록 하거라 어 어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질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